그런데 난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지긋지긋해. 이런 분들 주목하세요. 영어. 집에서 공부해도 학원에서 테스트 보는 것처럼 하는 방법 어디 없나?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영어 공부는 학원에서 대부분 테스트를 봐주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외워야 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집에서 공부할 때는 어떠세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희 아이의 경우에도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단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쓰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스펠링을 말로, 말로 하게 했었고요. 틀린 거는 딱 두 번밖에 안 봤었어요. 세 번 이상 하면 진상불입니다.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했고요. 말로 스펠링을 체크하다 보니까 쓰는 게 잘 안 되고 써도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 안 되니까 틀린 단어를 외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꾸준히 안 하니까 금세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단어를 외우다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걸 말로 불러주거나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직접 단어를 쭉 써서 그 옆에다가 아이가 뜻을 쓰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제가 뜻을 다 쓴 다음에 단어를 아이한테 쓰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종이는 한 번만 쓰면 끝이잖아요. 다시 지웠다 쓰고 지웠다 쓰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거를 아이가 보통 단어를 다 외운 다음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단어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테스트하는 것도 싫고 외우는 것도 싫은데 하긴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역꾸역 해가지고 테스트를 보러 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테스트를 보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는 테스트를 자꾸 보면서 자기가 뭔가 틀렸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 모르는 걸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다 외우고 마지막에 한 번 딱 테스트를 보려고 하니까 시간은 많이 가고 자기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열심히 외우기는 외웠는데 막상 시험을 봐보면 모르는 게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테스트를 보고서 틀린 게 많으면 또 다시 외워야 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막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아이한테 한 소리씩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게 거의 아이랑 전쟁하는 수준으로 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이는 점점 단어를 외우기 싫어하고 저는 단어를 외울 때마다 제가 계속 강요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저런 방법을 찾아보다가 저희 상황에 딱 맞는 앱을 하나 찾았어요. 바로 퀴즐렛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의 최대 장점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내가 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외우고 그리고 틀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앱에서는 자기가 외운 구간을 반복적으로 자신한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세트 만들기는 자신이 그날그날 외운 단어들을 한 세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쓰면 그게 카드 한 장이 되는데요. 아 이거 단어를 내가 다 쓰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단어 외우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자동검색 기능이 있어서 스펠링 몇 개만 치면 그 밑으로 관련 단어가 쫙 나와요. 편하죠? 이렇게 금방 단어와 뜻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트 만들기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유명한 단어장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 남들도 다 그 영어 단어장으로 공부를 한대. 그럼 한번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그 단어장 이름을 검색창에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랑 비슷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 단어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단어장 쓰면 되는 거예요. 홈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만든 세트 구성이 위에 나오고 이 세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면 다양한 학습 방법이 나오죠. 그 밑부터 먼저 시작해 봐요. 카드보기를 보시면 내가 만든 단어 하나하나가 카드가 돼서 나와 있는데요. 단어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많이 읽어봐야 단어를 제대로 외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스펠링만 익히고 뜻만 익혀서 그것만 외운다 그러면 절대로 그 단어 암기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밑에 카드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 표시가 나오잖아요. 누르면 발음을 해줘요. 발음 좋고. 그럼 몇 번이고 따라해 보는 거예요. 발음을 어느 정도 익혔다 생각하면 이제 학습을 해 볼까요?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 학습 세션에 목표가 나오고 자신의 목표를 선택을 하면 자신의 수준에 파악을 해서 문제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내줘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내주는 건 유료고 밑에 학습하기 모드로 건너뛰기를 하면 이렇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나오고요. 주관식 메뉴로 들어가면 내가 단어 스펠링을 모두 외웠는지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어요. 단어 뜻이 모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단어를 적으시면 되는데 나는 반대로 단어 뜻을 테스트하고 싶다 하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답변을 한글로 체크를 하시면 영어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에 맞게 뜻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쓰기는 스피커를 눌러서 소리를 듣고 스펠링을 쓰시면 돼요. 테스트를 들어가 보시면 테스트는 위에 단어와 뜻이 제대로 매치가 되어 있는지 맞으면 맞음, 틀리면 틀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문제로 하고 싶으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옵션에서 주관식으로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바꿔 볼게요. 테스트 시작 그러면 이렇게 다시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복수 정답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객관식으로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잠깐! 테스트를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틀린 거를 어떻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틀려도 틀린 것만 계속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카드보기에서 스피커 옆부분을 보시면 별 표시가 있어요. 자기가 자꾸 틀리고 안 틀려도 좀 어렵다 하는 단어는 별 표시를 꾹 누르시면 위에 이렇게 별 표한 몇 개 학습하기가 떠요. 그걸 누르면 딱 그 단어들만 학습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은 정말 공부다운 공부 방식을 썼죠. 극한의 효율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단어를 외우게끔 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학습 방식이죠. 뭐 여기까지만 하셔도 perfect 그런데 난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지긋지긋해 이런 분들 주목하세요. 게임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카드 맞추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랑 뜻을 매치 시켜서 탁탁 두 번 누르면 그 단어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 없앨수록 시간은 단축되고요. 기록 시간이 짧을수록 빨리 기억을 한다는 거겠죠. 주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컴퓨터에서 할 때는 그래비티라는 게임이 추가가 돼 있어요. 한컴 타자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좀 익숙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단어가 막 떨어지면 그 단어 그대로 쳐 가지고 없애는 게임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하늘에서 단어 뜻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뜻에 맞는 단어를 빈칸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게임이에요. 솔직히 저희 아이는 학습을 하기 전에 이 게임을 먼저 하게 하면 훨씬 학습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석이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게임이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단어를 막 치는데 단어를 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또 거기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아이가 그냥 무작정 외우는 시간보다는 훨씬 단어 외우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집에서 쉽게 영단어를 외울 수 있는 퀴즐렛이라는 앱을 말씀드렸는데요. 집에서 공부해도 학원처럼 테스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틀린 것을 계속 맞을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 완전 학습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갈된 고갈된 이그서스트드 시리즈 시리즈 찾다, 추구, 하다 뭐 어디있어? 시익 범죄 크라임 그럼 내가 아 이거 16.2초 나 16.2초였지? 응 16.2초야 그럼 시작 커뮤니 아 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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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시야가 좁아 어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데? 절대 저기 어디있어? 앱솔루트 시리즈 시리즈 고갈된 익서스트드 이겼다! 아 지금 내가 지다니 아 근데 한 번만 더 시도해보세요 왠지 16.2초를 깰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해보고 그래 좋아 내가 아 이거 카드 뒤집기로 하는게 아니라서 어렵네? 잠깐만 다시 인서스트 호잇 고갈된 커뮤니 서랍 고갈된 커뮤니 둘러싸다 정체 폴 폴리시 전시하다 아까 어디갔냐 디스플레이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이번엔 내가 다시 해보겠어 티뾤로 뭔가 손이 왜냐면 은 Vu 스테이 바보 광고 화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